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인들이 꿈꾸는 직업 TOP 10 어떤 직업을 꿈꾸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재발 고장 10위 교사 9위 가수 8위 프로그래머 7위 인플루언서 6위 배우 5위 사업가 4위 유튜버 3위 댄서 2위 작가 1위 파일러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에서 지난해 전 세계 네티즌들이 구글링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말 유튜버는 세계에서도 순위에 빠지지 않네요 그게 들지 않는 게 파일러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세계인들이 꿈꾸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글로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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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